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다산북스에서 발간한 피터린치, 전설로 떠난 투자의 영웅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다산북스에서 더 클래식이라는 시리즈를 내셨나봐요. 그래서 저에게 책 전부를 증정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증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증정을 받은 이유는 잠시 후에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 시리즈에서는 피터린치뿐만 아니라 존 템플턴 월가의 영원한 스승, 앙드레 코스톨라니 투자의 심리를 꿰뚫는 유럽의 우상, 그리고 벤저민 그레이엄 증권 분석의 창시자, 그 다음에 20세기 최고의 투자가 워렌 버핏, 인간과 세상을 바라본 통섭의 투자가 찰리 먼거, 그리고 거리로 뛰쳐나온 투자계의 이다나, 짐 로저스, 이렇게 7분의 투자 거장의 삶과 투자 철학을 담고 있거든요. 이 책을 다산북스에서 증정을 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투자자 분들만 어떻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시리즈를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야든 성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복제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7분의 투자의 전설 같은 분들을 따라 한다면은 정말 앞으로의 투자에서 절대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너무나 좋아하는 피터 린치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터 린치는 다들 아시겠지만 마젤란 펀드를 운영을 하셨는데요. 1977년부터 1990년 펀드 매니저들 그만둘 때까지 무려 13년간 운영 누적 수익률이 2700%였다고 합니다. 즉 연평균 29.2%였고요. 당시 미국 주식 시장 평균 수익률이 2배였다고 합니다. 즉 마젤란 펀드에 1977년도에 1000달러를 투자했다면 그 돈은 피터 린치가 펀드 매니저를 그만둔 1990년에 27000달러에 달하는 큰 돈으로 늘어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로서는 현존하는 최고의 펀드 매니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투자자로서도 너무나 본받을 만한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피터 린치는 세 권의 책을 저수를 하셔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신 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부에는 피터 린치 3 영웅이 되기를 거부한 영웅 그리고 2부는 피터 린치 투자 철학 법칙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책 시리즈도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부는 투자자들의 삶, 2부는 각 투자 거장의 투자 철학을 그렇게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터 린치가 그동안 저술했던 책이나 아니면 인터뷰 내용 등을 참고로 이 책을 저술한 것 같아가지고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 정수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내용이 어렵지 않고 정말 쉽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책 두께도 얇기 때문에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책을 읽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 중에서 투자 레슨 4 어떤 종목을 고를까, 투자 레슨 6 어떻게 진짜만 남길 것인가, 투자 레슨 9 첫 주식을 산 뒤 당신이 지켜야 할 원칙,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피터 린치의 25가지 주식 투자 황금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피터 린치의 25가지 주식 투자 황금률은 피터 린치의 다른 저서에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소개시켜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투자 레슨 4 어떤 종목을 고를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레슨 4 어떤 종목을 고를까? 한 가지 색의 크레용으로 그릴 수 없는 아이디어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라. 전 세계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수는 4만 개 이상이다. 이 수많은 선택지 중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까? 이 질문에 린치는 단순하고도 확실한 전략을 알려줬다. 1. 주변을 둘러보라. 피터 린치는 수익성이 높은 주식은 대부분 우리 주변에 있다고 늘 강조했다. 집, 길거리, 학교, 쇼핑센터를 지나치지 마라. 기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분야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고도의 전략이다. 그런데 업계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전략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피터 린치 투자의 가장 특징적인 게 주변에서 매수할 기업을 고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2. 가족들이 어떤 상품을 구입하는지 꾸준히 지켜보라. 피터 린치는 가족들이 소비 패턴을 통해 주식 투자에 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얻었다. 몇 년 전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딸 애니가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 탄산수 회사 클리얼리 캐나디안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가요? 저와 제 친구들은 그 브랜드의 탄산수만 먹거든요. 이 말을 들은 뒤 나는 한참이 지나서야 바로 클리얼리 캐나디안에 대한 지표 분석을 통해 오랜 기간 보유해도 될 만한 종목임을 확인했다. 린치는 애니의 말을 듣고 곧장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클리얼리 캐나디안이라는 종목을 찾았다. 하지만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자 그냥 잊어버렸다. 그런데 나중에 아주 후회할 일이 생겼다. 클리얼리 캐나디안은 캐나다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1991년 클리얼리 캐나디안이 상장되어 있는 주가는 1년 만에 3달러에서 26.75달러로 폭등했다. 이 주식은 사실 나인백어 즉 주가가 9배 상승한 주식이었던 것이다. 린치는 아내 캐럴린에게서도 주식 투자에 관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아내는 늘 레그스라는 팬티 스타킹만 고집했다. 처음에 나는 그 제품이 주부들 사이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실감하지 못했다. 레그스 팬티 스타킹은 헤인즈라는 제조사가 만든 저렴하고 튼튼한 스타킹이었다. 그런데 헤인즈는 백화점에 입점하는 고급 브랜드가 아니라 주로 식료품점 등 동네 가게에 입점하는 저가 브랜드였다. 그 덕분에 레그스 스타킹은 종종 동네 마트에 들러 장을 보던 캐럴린에게는 무척 익숙한 제품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제품을 발견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당시 레그스는 출시된 지 2-3년 만에 전국의 어느 마트에서나 찾을 수 있는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나는 헤인즈라는 기업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당장 투자했다. 3. 단순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투자하라. 워렌 버핏과 마찬가지로 린치도 자신이 잘 아는 회사나 제품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했다. 투자의 두 대가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가 공통적으로 택한 전략 한 가지는 이것이었다. 신기술 관련 종목에는 웬만해선 투자하지 않는다. 린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보스턴 128번가에 있는 대부분의 기술회사를 포함해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는 한 번도 많은 돈을 투자한 적이 없다. 이 선택을 후회한 적 역시 단 한 번도 없다. 하지만 피터 린치는 타코베리나 크래커베럴 올드컨트리스토어 같은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의 주식에는 많이 투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들은 내게 대체 왜 그렇게 많은 음식업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지 묻곤 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은 반도체나 전기자동차처럼 복잡하지 않고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도 신기술과 단순한 제품 중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한 제품을 택하라.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했다. 컴퓨터 칩과 베이글 중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해야 한다면 나는 베이글을 선택하겠다. 4.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투자 가능성을 찾아라. 당신이 아무리 투자에 대해 무지할지라도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분야가 유망한지 간파하는 안목이 없을지라도 적어도 자신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거면 충분하다. 린치는 이런 정보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한다. 당신이 일하고 있는 업계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업체에 투자하라. 당신의 회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 기업에 투자하라. 이런 정보는 업계 종사자인 당신에겐 매우 익숙해서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업계 외부 사람에게는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할 귀한 정보일 확률이 크다. 정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출발선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사소한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결국 당신은 업계의 중요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람인 것이다. 반면 자신이 투자하려는 업계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거나 전무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장 늦게 알 수밖에 없다. 5. 모든 것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항상 눈과 귀를 열어두자. 회사에서 마트에서 학교에서 그 어디에서든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찾아보고 기억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리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당신이 거래하는 투자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지 검색해보자. 린치는 이렇게만 하면 1년에 최소 2, 3번은 목돈을 만질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지 아무런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슬리퍼를 신고 가까운 쇼핑센터에 가서 흥미로운 제품을 찾아보자. 월가히 살아있는 전설 피터 린치도 처음엔 이런 방법으로 투자 대상을 찾아다녔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본 적이 없다. 내가 가장 애용했던 장소는 집 근처 벌링턴 몰 쇼핑센터였다. 그곳이야말로 내 투자 인생의 모든 것이 시작된 요람이었다. 자 이렇게 피터 린치가 어떻게 종목을 고르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피터 린치가 항상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한때 슈퍼마켓이나 동네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진열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면서 다녔거든요. 그리고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가서도 어떤 옷이 잘 팔리는지 그리고 어떤 매장이 들어왔는지 막 이렇게 둘러보면서 다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가끔 백화점을 자주 다니거든요. 그리고 마트나 그런 데 가서도 항상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있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할 때 무슨 소스를 얻거나 정보를 얻어서 되게 비밀스러운 기업에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이 날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투자의 대가들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기업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확실한 투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을 초기에 발견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주식 매수를 결정하는 9가지 금융지표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 지표는 퍼, 페그, 수익변동상태평가, 현금보유고, 자기자본비율, 배당금, 장부가치, 주가현금 흐름, 비율, 재고 이런 금융지표를 참고를 해서 1차적으로 종목을 걸러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진짜만 남길 것인가를 또 생각한다고 하시는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공부도 하지 않고 쓰레기 같은 회사에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털어넣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좋은 문글에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락장에서 불안한 이유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 확신을 갖지 못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몇몇 금융지표를 통해 추출해낸 투자 리스트 중 진짜만 남기려면 무엇을 더 봐야 할까? 1. 진짜 주식 피터린치가 최종 필터링에서 통과시킨 주식들 피터린치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에 유리한 상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피터린치의 조언은 너무나 뻔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검증된 것들이다. 스타킹이나 모텔 체인처럼 당신이 잘 아는 기업 이름이 지루하거나 웃긴 기업 병마개처럼 사소한 아이템을 주력 사업 모델로 하는 기업 불쾌한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 피터린치는 원유 폐기물과 튀김류를 처리해서 돈을 버는 세이프티 클린이라는 회사를 예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이제 막 분리되어 독립한 기업 대형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애널리스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기업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거나 평판이 좋지 않은 기업 이런 곳에 투자해서 오히려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피터린치는 쓰레기 처리 업체나 마피아와 연관됐다는 소문이 자주 들리는 카지노 사업자를 꼽았다. 장래 업체처럼 우울한 아이템들을 사업 모델로 하는 기업 천천히 성장하는 업계 이 분야는 직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적어도 한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틈새 기업 대표적인 예로 채광산업이나 지역신문사를 들 수 있다. 소비재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업 나는 장난감보다는 약, 소프트 드링크, 면도기, 담배를 생산하는 업체에 투자하겠다. 신기술 자체를 다루는 기업이 아니라 그러한 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기업 피터린치는 신기술에 투자하지 말라고 권했지만 신기술을 응용한 분야에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봤다. 예를 들어 바코드 스캐너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가 큰 편이지만 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는 슈퍼마켓 체인에 투자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경영진과 직원에게 전폭적으로 투자하는 기업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적극적인 기업 이러한 기업이면 투자할 때 성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2. 가짜 주식 피터린치가 최종 필터링에서 탈락시킨 주식들 피터린치는 자신의 저서에서 매수하지 말아야 할 주식 종목의 기준도 소개했다. 핫한 업계의 핫한 주식 화려하게 광고하고 모든 투자자가 고려나는 주식은 피하라. 피터린치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만은 반드시 사야 한다. 식의 조언은 가장 먼저 무시해야 하는 조언이다. 뉴 애플 주식, 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등 시장 선도업체의 후발주자라는 이름으로 거래되는 회사의 주식 확장 전략을 추진한다면서 듣도 보도 못한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기업 비밀 팁이라면서 음질을 통해 유통되는 주식 인터넷 시대인 만큼 요즘에는 이런 찌라시 주식에 관한 정보가 넘쳐난다.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검증된 수치가 없는 기업의 주식 기업 공개 주식 고객사가 한국뿐이거나 소수인 납품업체의 주식 이런 기업들은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트렌디한 이름이나 표현이 붙어있는 주식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때 이른바 닷컴이라는 이름이 붙은 기업의 주식들이 불티나게 팔렸다. 지금은 클라우드나 카나비스라는 이름이 붙은 기업의 주식들이 맹목적으로 팔리고 있다. 참고로 카나비스의 뜻은 대마초이다. 이게 대마초가 합법화되면서 한때 대마초 기업이 인기를 끈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터린치가 진짜 주식, 가짜 주식 설명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도 잘 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첫 주식을 산 뒤 당신이 지켜야 할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터린치는 주식 계좌를 관리하는데도 특별한 요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1. 몇 개의 주식에만 집중하자. 아무 생각 없이 다양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개미 투자자들에겐 끔찍한 일이다. 피터린치는 개미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늘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는 주식을 선택하고 검토하거나 자신의 계좌에 있는 모든 주식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피터린치는 개미 투자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주식 수까지 언급했다. 나는 소액 투자 계좌인 경우 3개의 종목에서 10개의 종목 정도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주가가 많이 오를 만한 주식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1개의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10개의 종목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다. 10개 중 1개 종목만 성공해도 무승부일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수익률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에 성공했다는 성취감을 맛보고 싶다면 10개의 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말리지 않겠다. 너무 많은 주식을 사지 마라. 주식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궁극적으로는 높은 성장률을 확신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찾아보자. 당신이 선택한 주식이 10백어 그러니까 10배 상승하는 주식이 될 수도 있다. 피터린치는 이렇게 말했다. 주가가 10배 오를 만한 주식 몇 개만 찾아도 성공한 인생이다. 이 정도만 되어도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분산 투자가 몇 수십 개 종목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는 3개에서 10종목 정도를 투자하는 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을 아주 세밀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3, 4개의 종목을 추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2. 인내하며 지켜보자. 좋은 회사 주식을 샀다면 끝까지 쥐고 있어라. 확실한 주식을 찾았다면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라.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한 가지 전략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장기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내가 장담한다. 피터린치는 한 주식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투자를 결정했다면 이 주식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렌 버핏도 같은 생각이었다. 베어마켓이라고 성급하게 주식을 팔지 말자. 해당 기업의 자산 상태가 악화되지 않는 이상 주식을 끝까지 쥐고 있어라. 주식 투자로 실패하는 지름길은 겁이 나서 도망치는 것이다. 이거는 요새 시장에서 너무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죠. 자신이 어떤 기업을 좋다고 해서 샀는데 그 기업의 재정상태나 영업상태가 전혀 나빠지지 않는데 단기적인 시장의 약재 때문에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같이 폭락하면 그때는 매수기회이지 도망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매수할 여력이 없으면 그냥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3.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자.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는 회사들을 일일이 체크하고 지난해보다 다음해에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것을 예상되는 이유를 찾아보라. 주가가 오를 이유가 없다면 이 주식을 계속 갖고 있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체크하자. 기본 데이터를 살펴보고 지난번에 체크했을 때와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심각하게 부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매도를 고민해봐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호지의 이유가 사라졌다면 그 주식을 더 이상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피터린치는 아주 구체적인 조언을 덧붙였다. 훌륭한 포트폴리오라면 정기적으로 대략 6개월에 한 번씩 체크할 필요가 있다. 단 기업의 기본 데이터에 큰 변동사항이 없다면 한 주식을 오랫동안 계속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주식 시제를 매일 보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하고요. 대략 6개월에 한 번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분기별로 실적 데이터가 나오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회사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았나 체크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세를 안 보기가 너무나 힘들죠. 4. 언제 매도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오르는 주식은 팔고 떨어지는 주식은 쥐고 있다. 꽃을 뽑고 잡초를 가꾸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떨어지는 주식을 팔고 오르는 주식을 사야 할까? 하지만 이 방법도 딱히 더 좋은 것 같진 않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고 파느냐가 아니라 언제 사고 파느냐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주식을 사려고 하더라도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피터 린치에게 주식 매수의 표준이나 공식 같은 것은 없었다. 그는 자신이 매수한 주식들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했을 뿐이다. 그는 주식을 매수할 때 자신이 예상했던 것을 꼼꼼하게 메모한 뒤 시간이 흘렀을 때도 그 정보들이 유효한지만 확인했다.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지 않는 주식은 과감하게 팔아야 한다. 퍼가 많이 상승했거나 업계 평균보다 훨씬 높아졌는가? 매출이나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는가? 재고 양이 회사의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로 증가했는가? 여기에 예라고 대답했다면 해당 주식을 팔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마지막 신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성실히 다 듣고 본격적으로 투자 향해 나설 독자들에게 피터 린치의 마지막 조언을 전화하고자 한다.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히 치유된다. 내가 겪어봐서 안다. 저도 겪어봐서 압니다. 야 이게 코로나 사태 때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주가가 폭락한 다음에 제가 주식을 사서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폭락하니까 확실히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많이 반등을 해서 역시 또다시 느낀 게 폭락했을 때 절대 팔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록에 피터 린치의 25가지 주식 투자 황금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피터 린치의 다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좋아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피터 린치의 25가지 주식 투자 황금률 1. 사전 조사 없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정확하게 살펴보고 분석하지 않는 것은 패를 보지 않고 포컬을 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2. 당신이 잘 알고 있는 회사와 제품에 투자한다면 주식 전문가를 이길 수 있다. 3. 전문 투자자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따르지 마라. 무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주관대로 투자한다면 시장을 이길 수 있다. 4. 주식이 있다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있기 마련이다. 당신은 이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5.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한 기업과 주가 사이에는 100%의 상관관계가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 성공한 기업에 투자했다면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자. 즉 이거는 기업의 수익과 주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6. 자신이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지 왜 이 주식을 샀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주식 매수 후에는 반드시 메모를 하자. 기록을 남기는 습관은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7. 극단적인 아웃사이더는 목표를 놓치기 일수다. 8.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정해진 수의 주식. 이를테면 8개에서 12개의 기업 정도밖에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5개 이상의 주식을 넣지 말아야 한다. 9. 관심이 가는 주식을 찾지 못했다면 투자하고 싶은 주식을 발견할 때까지 그냥 은행 기자에 돈을 넣어두자.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관심이 가는 주식을 찾지 못했거나 그리고 관심 가는 주식을 찾았더라도 그 주식이 너무 비싼 가격에 있으면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10. 재무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회사에는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된다. 11. 이제 막 뜨겁게 달아오는 분야의 신생기업은 웬만하면 무시하라. 12. 정투자하고 싶은 신생기업이 있다면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13. 위기를 겪고 있는 경제 분야에 투자하고 싶다면 끈기를 갖고 지켜보라. 이 분야의 경기가 회복될 조짐이 나타날 때까지 일단 기다리자. 14. 주식 투자로 성공하고 싶다면 확실한 주식에만 투자해야 한다. 여기저기 쓸데없이 투자하지 마라. 이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15. 세심한 투자자라면 전문가보다 먼저 모든 경제 분야와 모든 영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찾을 수 있다. 16. 주가 하락은 심각한 타격이 아니다.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이 앞다퉈 매도할 때 당신은 오히려 주식을 헐값에 매수할 수 있다. 이것도 항상 명심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17. 패닉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라면 주식이나 펀드에는 투자하지 마라. 18. 패닉에 관한 뉴스가 들리면 일단 무시하라. 주식은 기본 데이터의 수치가 크게 안 좋아졌을 때만 매도하라. 베어마켓이라고 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시장에 너무나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19. 전반적인 경제 진단은 무시하고 당신이 주식 매수를 염두에 두고 있거나 이미 매수한 회사의 동향만 지켜보라. 이것도 경제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20. 주식 시장은 항상 놀라운 일들이 반복된다. 월스트리트의 주식 전문가들이 오히려 주가 폭등이 예상되는 기업을 놓칠 때도 있다. 21. 장기적으로는 당신이 세심하게 선택하여 구성한 주식 포트폴리오가 채권 펀드나 MMF보다 수익률이 높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 대충 구성한 주식 포트폴리오로는 결코 돈을 벌 수 없다. 22. 대단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인내심을 가져라. 저도 그렇고 일반 투자자들이 너무나 하기 어려운 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인내심을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23. 주식에 투자하고 싶지만 시간과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주식 펀드를 매수해라. 성장형 펀드, 소형주 펀드 등 다양한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단 시도 때도 없이 이 펀드에서 저 펀드로 갈아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최근에는 펀드도 좋지만 ETF에 투자하는 게 수수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24. 해외 투자 기회를 살펴보자.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국가의 펀드에 자신의 자본 중 일부를 투자하는 것도 좋다. 25. 투자는 재미있는 일이다. 이 점을 잊지 마라. 피터 린치는 개인 투자자도 노력을 하면 기관 투자자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는 시켜드리지 않았는데요. 투자를 할 때 우선순위를 첫 번째는 자기가 살 집을 먼저 사라고 하고 두 번째는 주식 투자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대응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주택이라고 피터 린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을 읽었을 때 그 내용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르게 주택을 구입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가치가 증가하니까 상당히 큰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라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빨리 자신이 살 집을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해가지고 구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여윳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 분들마다 다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주택을 구입한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은 구입하지 않고 월세로 살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피터 린치는 주택을 먼저 구입하고 그 다음에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다산북스에서 나온 피터 린치의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리뷰를 마칠 거고요. 이 책은 화면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손 사이즈보다 약간 큰 사이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 되게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량도 많지 않아서 되게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 클래식 시리즈에 나오신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삶과 투자 원칙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절대 광고비를 받은 건 아니고요.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지만 이 7분의 투자자 분들은 정말 투자의 대가 분들이시거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